자 똑같이 오른쪽부터 한 번 가겠습니다 정면 촬영하겠습니다 좌측 방향을 한 번 해주세요 네 이번에는 앵글을 조금 바꿔서 한 번 가볼까요? 비행선 고용을 대신 설정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께서 비행선 고용을 드시고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자 오른쪽부터 가겠습니다 최근까지 주요 지역에 롤말셋 에세지와 연방들의 사진이 담긴 기능성이 전국 곳곳에 충분히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거에요 가운데 한 번 가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한 티저 활동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비닐을 밝힐 수 있어서 저희도 아주 초급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좌측 방향 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좌측 방향 가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좌측 방향 가십시오 고용으로 좌측 방향 가십시오 네 이번 행정은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모용 홍보도 모용 빼고 방탄소년단 멤버들만 마찬가지로 우리쪽 방향부터 촬영하겠습니다. 우리쪽 방향부터 촬영하겠습니다. 다음은 두쪽 방향부터 촬영하겠습니다.